자 준비자 너무 길다 자 어떻게 넘어가야 돼? 더 이렇게 넘어가야 돼 이렇게 회전을 줘봐요 회전을 줘요 그렇지 회전을 줘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 잘 넘어간다고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준비 그렇지 이렇게 회전을 못주면 날아가요 회전 줘요 그렇지 또 준비 힘 빼고 몸에 힘 빼고 그렇지 오케이 자 회전 그렇지 힘 빼고 회전 그렇지 또 회전 이게 내가 평상시에 공을 치는 거보다 더 세게 가요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서 회전 다시 더 지금도 방금도 이렇게 왔지만 이렇게 밀었어요 쭉 묻혀요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묻혀요 그렇지 그게 돼야 돼 묻혀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불안해 알겠죠 손목에 힘 빼고 자 묻혀요 나이스 자 묻혀요 그렇지 지금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보다 앞으로 밀면 네트에 걸려요 그렇지 그렇지 힘 빼고 손목에 힘 빼요 그렇지 손목에 힘 빼고 그렇지 또 이런 느낌이잖아 이런 느낌 또 그렇지 그렇지 이게 나오면 안 돼 다시 그렇지 잠발하고 하나 둘 오케이 그렇지 다시 다시 그렇지 얇게 그렇지 그렇지 회전 그렇지 더 먹여요 더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자 이렇게 줘 자 공이 오면 오잖아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먹이란 말 이렇게 해줘 다시 다시 좀 더 짧게 오케이 다 좀 더 짧게 이렇게 먹이란 말 알겠죠 자 자 자 더 먹여요 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자 준비해 그렇지 그렇죠 내 예상보다 타이밍이 안 맞아서 공을 세게 못 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감아줘야 돼요 자 이렇게 안 나오는 거 감아줘요 그렇지 감아 감아 그렇지 또 감아 그렇지 그렇지 감아 그렇지 좋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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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약하잖아요 그렇죠 쭉 빨려 들어갔잖아요 근데 전에까지는 경기장에서 계속 이래요 이래 이래 그냥 넘긴단 말이에요 들어가도 어차피 그냥 댄거나 다름없잖아요 다시 자 그렇지 또 그렇죠 몸에 힘 빼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자 반발력이 없어요 이런 반발력이 없고 낮은 공들 그렇지 이런 공들은 알아서 세게 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이밍이 안 맞거나 왜 이런 공이 많이 오냐면 상대방도 긴장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한번 쳐 보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렇게 맞추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탁 감아주란 말이에요 자 밀어요 자 그렇지 끝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끝내는 거 아니에요 자 밀어요 그렇지 이거 너무 약해요 이거는 상대가 때릴 수 있어 다시 탁 밀어요 자 준비 시작 준비하고자 그렇지 자 그렇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약간 이런거죠 어리버리한 공들 그렇죠 이런 공들이 쉬운 것 같아도 회전을 못 주면 어려워요 근데 회전을 주면 간단하게 끝나잖아 자 그렇지 또 준비하자 그렇지 팍 걸어도 돼요 자 팍 걸어요 그래 그렇게 그렇죠 나도 경기장에서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감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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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그렇지 또 잠발하고 자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내가 레슨 할 때 그렇죠 뭐라 그래요 세게 치지 말고 이렇게 감아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꾸 감아쳐요 감아쳐요 그러면 이번에 성공할 수 있어요 감아요 그렇지 또 준비하고 감아요 그렇지 또 준비하고 자 잠발해요 그렇지 또 잠발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준비하자 그렇지 감아요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요 감아요 자 감아요 그렇지 오케이 약한 공은 더 회전을 줄 줄 알아요 약한 공은 그렇지 준비하고 있다가 회전을 줘야 되죠 약한 공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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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한 공은 더 내가 회전을 줘서 그렇지 그렇지 가하게 못 칠 거면 이렇게 회전을 주란 말이에요 알겠죠 지금처럼 마지막에 잘했는데 처음에는 좀 가 못 잡은 것 같았는데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쭉 연습해서 저번 주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때리는 연습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계속 감는 연습만 해요 알겠죠 그렇게 락해도 괜찮으니까 연습 때는 상대가 때릴 걸 분명히 근데 게임 때는 못 때리니까 감는 연습만 해요 뭐 왠지